춘천 공지천 일대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데다가 각종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공지천 일대에는 공원과 분수대, 쉼터 체육시설 등이 몰려있어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네 곳의 주차장에는 25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어 주말과 휴일, 관광 시즌에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 양옆은 주차 차량들로 가득하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다리 위에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 도로 모퉁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춘천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지천 포장마차촌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의향공원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적어 보입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의향공원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지천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 확보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유지와 국유지 등이어서 매입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지천 일대는 춘천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이자 1년 내내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해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원기입니다.